괜히 피해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, 아주 잘했네, 잘했어 덕분에 지하 감옥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자존심에 괜히 백성들만 괴롭히는 게지 천파의 기운이 약해 걱정이네 천파의 기운이 약해 걱정이네 천년과를 먹었다더니 확실히 회복이 빠르구먼 네 녀석이 금창약을 좀 구해와봐 천파의 기운이 약해자 천파의 기운이 약해자 천포의 기운은 약해자 천포의 기운이 약해자 천포의 기운에 약해자 오! 내가 좋은 걸 찾았어! 너도 마음에 들 거야 이것 좀 봐 실언야, 약방이 문을 닫다니 이를 어쩌지? 아이고 허리야 약방은 대체 언제쯤에야 열리려는지 약방은 닫은 줄도 모르고 왔는가, 젊은이? 어르신, 금창약을 구하고 있습니다 의원을 찾아도 금창약은 못 찾아! 뒷골목에서 누가 거래를 한다는 이야기 들은 것 같구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, 잠깐 이리 와보라고 거기, 잠깐 이리 와보라고 안쪽을 끌었어 거기, 잠시 뱉에서 사라졌다 공개 절을 멈추고 отсутств하는 중 안쪽으로 고통되어 »bad는 나의 명예계« 적극적으로 기댄다는 동작사의 전문가